미용계의 기술지원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 신성장산업인 뷰티산업을 주도하는 90만 미용인의 지도자. 최영희는 기술강의로 전국을 누벼 기술강의 1천의 돌파로 실력을 검증받은 미용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한미용사회의 중앙회의 회장 최영희라고 합니다. 미용업은 힐링의 공간입니다. 정보 교류도 하고 또 다른 직종보다도 대인관계가 아주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이고 또 건강한 아름다움으로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미용업이고 또 고부가 갇힌 서비스 산업의 선두자 역할을 하는 직업이 바로 미용업입니다.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4년제 2년제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 37개교 전문대가 180개교 대학원이 또 32개교 사이버대학교가 6개 또 특성화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288개교가 후배들을 이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놀 때 정말 놀고 일할 때 정말 일하고 정말 도전은 정말 열심히 해서 반드시 1등 가는 그런 사회인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미친 사람 속에 가서 같이 미칠 줄 알고 젊어하는 데 가서 같이 젊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통틀어서 헤어장소를 가릴 줄 아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별로 재미없는 제 강의 경청해주신 정말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BB F B